우리는 노래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이걸로 했는데 다 까먹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란 노래 아시죠? 그게 원곡이 시인이에요. 안포에 대해서 알람바리아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본안곡인데,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가사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펄시스터의 배인숙씨. 원곡에서는 고통받는 저항 시인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얘기를 그리고 있어요. 시인은 요구 주고 시인은 뭐든지 떠들어야하고, 시인은 불이랑 맞서서 싸워야하고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 구로로 같이 따라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구로로 연습 해볼게요. 가사는 아 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3, 4 이거를 부르라고 생각하시고 표정을 가지고 노래하실 그 샹성인거에요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같이 한번 노래 해볼게요 음 가사를 까먹으니까 좀 살짝 뜨긴 하지만 제가 퐁당퐁당하면 까먹을거에요 가사를 까먹을거에요 가사를 까먹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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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